나의 눈빛은 galvan day 냉동에 버터 사진 영상 해줘요 너무 멀어 네, 눌러주세요. 네, 눌러주셨습니까? 네, 눌러주셨습니다. 뭐예요? 어, 여기서 앉아있습니다. 딱 먹자야 되나? 한 개야야? 한 개야야? 이게... 아, 이래서 서비스... 오늘 중국에 드시지 않나요? 중국도 아니고 하여튼 조금 달라. 이거? 소중한 거야. 네. 진짜 재밌는 거 같아요. 아주 맛있게inar. 오늘 아침도 먹고 왔습니다. 진짜 Creator가 많아서 맛있더라고요. 간이 먹고 왔어요. 오늘 아침도 먹고 왔습니다. 조금씩 먹으면 맘에 모아질 것 같더라구요. 팔찌개 끝 끝 탕수육 아아 가만히 먹었어 먹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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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싸요 서비스 많이 주고 당추 끝